본투빛! 안녕하세요. 뷰티비의 허타민혁입니다. 네, 2024년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되는 이민혁 2024 허타존 24-7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정말 설레고 기대가 되는데요. 이번 공연은 특별히 온라인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9월 21일 그리고 20일 양일 모두 비크를 통해 실시간 라이브로 전세계 어디서든 정말 전세계 어디에서든 저와 함께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. 자, 공연장에 오지 못하는 멜로디 분들 참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아쉬워하고 계셨을 우리 글로벌 멜로디 분들도 함께 즐기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. 자세한 내용은 비크 홈페이지 또는 SNS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언제나 멜로디와 멜로디에 의한 멜로디를 위한 생각으로 가득한 저 그리고 비투비 컴퍼니가 준비하는 이 이민혁 2024 허타존 24-7 네, 이민혁과 함께하는 시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9월 21일, 22일 비크를 통해 온라인에서도 함께 즐겨주세요. 그럼 그때 만나요. 안녕!